여기는 송정바다입니다 태운대 구청 동영상을 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에서 해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에요 보이십니까 여러 수십만 톤은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여러 수십만 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에서 아직 다 나오고 있습니다 모래도 유실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래 유실이 굉장합니다 가면서 촬영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까지고 있습니다 모래 유실이 되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작년 아니다 여러 수십만 톤 알고보면 여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이렇게 노를 많이 오고 있는데 손님들 보면은 좋아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일단atge사단행이야 다른 사람들과의 기술 옆으로ük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홍당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문제요 아주 Kristi 동영상 오늘 저녁에 비교 보자 합니다 31 네 아니다 오늘 저녁은 이 골반에 모아 dona